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 넷플릭스 25억불 투자 유치 25억불 넷플릭스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자 K컨텐츠가 전세계로 뻗어나는데 나 윤석열이 안방했어 이렇게 좆박아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미디어 전문가 김성수 그리고 방송통신 전문가 양문석 입장에서 기가 차다 어디 저런 개사기질을 대놓고 하느냐 그리고 한국 언론들 정말 나쁜 새끼들인 게 저기에 대한 25억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해설하지 않아 해설하지 않아 오히려 낚시기사로 넷플릭스 25억달러 유치 그 실상을 들여보면 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 딱 그 실상을 들여보니까 실상은 하나도 없어 그냥 대통령 잔량기사야 지금부터 25억의 의미에 대해서 김성수 미디어 전문가께서 해설 들어갑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모 언론사에서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코멘터리를 따고 싶은 거지 그런데 전화가 두 번인가 우리 다 끊어졌어 아차 싶은 거야 김성수한테 전화했다가는 진실이 드러날 텐데 그걸 전화해서 내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안 적을 수는 없고 또 내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그 기사를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성수 워딩이 없어 한 시간도 동안 떠들었는데 없어 그러면 제가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 딱 올리고 딱 끊은 거야 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릴게요 2022년 2022년의 넷플릭스는 한국의 K컨텐츠에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제가 답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과연 5천억 2번 6천억 3번 7천억 4번 8천억 5번 9천억 6번 1조 정답이 없네 고개 어쨌든 어쨌든 YJ정님께서 8천억 얘기하셨고요 SJ전님이 1조 이숙 8천억 김상문 1억불? 1억불? 1억불 1200억 1200억밖에 안 되는데 1억불은 애시당초 예전에 통과를 했고요 자 지금 많은 언론들이 8천억 얘기를 합니다 8천억 얘기를 왜 하느냐 8억불을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8억불이기 때문에 환율이 우리가 2021년 20년 이때의 기준으로 하면 8억불 하면 8천억 이렇게 딱 계산이 됐거든 근데 환율이 올랐잖아 그래서 실제로 2022년에 투자가 된 돈은 9200억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자 넷플릭스 갤러리에 자료 보여드릴게요 잠깐 넷플릭스 갤러리를 설명을 해주고 넷플릭스 갤러리는 넷플릭스의 광팬들이 만든 DC 갤러리 안에 있는 그런 방입니다 여기서 2020년 10월에 이미 올해 9200억으로 투자했다 그러니까 거의 1조 가까이를 투자했다 이게 8억불이에요 8억불 1조 가까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은 매출액이 나오면 100% 한국에 재투자를 한다 왜냐 한국에 투자한 거 이상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니까 전 세계 인구의 60%가 한국의 컨텐츠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1위 컨텐츠가 올해만 해도 벌써 6개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컨텐츠 중에 전 세계 1위가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9200억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25억불 이거는 과연 몇 년간 투자하는 걸까요 이거까지 맞추면 여러분들 최고 이거 25억불 투자는 몇 년 동안 투자하는 걸까요 1년일까? 1년이면 얘가 가서 영업사원을 한 게 맞아 문제는 내가 낼게 1번 1년 2번 2년 3번 4년 4년 알로에님 정답 알로에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4년에 25억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482, 32억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왜 25억불로 줄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624잖아 4624 그러면 6200불을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6억 2천만 불 6억 2천만 불 그러면 더 까졌네 까졌어 까졌죠 더 까진 거예요 더 적어진 거예요 더 감액된 거예요 지난해 2022년에 8억 달러 했는데 8억 달러를 투자하다가 6억 2천만 불로 투자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한화로 바꿔서 계산해 봅시다 한화로 바꿔서 계산해도 작년에 한해 투자가 9200억 원이야 그러면 4년 곱해봐요 3조 6천억이야 3조 6천억이 넘지 200억도 4년이 있으니까 원 달러를 1200원으로 기준을 하고 있죠 지금 1300원이에요 1300원은 기준으로 해서 3조 3000억이라고 한 거예요 쟤네들이 25억불 해놓고 3조 3000억이라고 친절하게 그래야 액수와 커보이잖아요 그래서 3조 3000억이라고 다들 떠들고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올해 작년에 투자한 돈만큼도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건 생불안하고 나는 보는 게 뭐냐면 올해에 이미 투자된 돈이 넷플릭스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1조 원이 넘는다는 게 기정사실화 됐어요 그럼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 달러가 많이 올랐네 원 달러가 1336원이에요 우리가 팩트는 제약할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투자 계획이에요 원래 투자 계획에 그냥 숟가락을 얹은 이런 첨옥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가 대한민국이 투자를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영업사원으로서 가서 넷플릭스가 그 하던 대로 투자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대통령의 영업 실적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박수치고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의 숨통을 열어줬다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넷플릭스가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규모 그리고 자기들이 투자하면 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한국의 제조 역량 제작 역량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감액을 해가지고 25억불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추세로 갔었으면 40억불 정도까지 4년 동안에 매조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거의 3, 40% 할인해가지고 지금 25억 달러 정도 투자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규모를 사실상 줄이는 효과를 낸 게 지금 윤석열과 넷플릭스 회장의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의 대가는 셀카였죠 그러니까요